자, 이제 팔방미인은 카메라를 벗고 경체를 공개해 주세요. 이번에는 바로 엉뚱발랄한 예능계 팔방미인 차오루 씨입니다. 차오루 씨입니다. 만약에 내가 온다면 내가 다가온다면 차오루! 난 어떻게 해야만 할지 정말 알 수 없는 걸 내가 바보 같아서 바라볼 수밖에만 없는 건 아마도 외면할지도 모르니 마음과 또 그래서 더 멀어진 사이가 될까 봐 내가 바보 같아서 사랑한다 하지 못하는 건 아마도 만남 뒤에 기다리는 나 아픔에 슬픈 나날들이 두려워서 이 까봐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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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전하다